다음은 회전속도, 각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전속도, 각속도는 RP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RPM은요, 레볼루션 스퍼미닛, 그래서 1분당 회전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동차 같은데 속도 게이지 옆에 보시면은 이 RPM 게이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 RPM, 몇천 RPM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계산을 하실 때는 RPM이라든지, 아니면 각도, 몇도, 몇도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라디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고요. 그냥 그 비율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파이는 180도, 그래서 이 파이 라디안이 360도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1회전, 한 바퀴 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PM을 보통 라디안 퍼세크로 바꿔주셔야 계산할 때 유효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천 RPM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라디안 퍼세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 RPM은 1분당 삼천바퀴이기 때문에 1초당은 60으로 나눠준 50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1초당 50바퀴가 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2파이 라디안 이거를 곱해주셔서, 1회전은 2파이 라디안이니까요. 그래서 50 곱하기 2는 100, 그리고 100파이, 100파이 라디안 퍼세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대략 314 라디안 퍼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PM을 반드시 라디안 퍼세크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파워를 구해주셔야 올바른 계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